약간 좀 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자기야 나 지금 자기랑 사귄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우리가 위기가 있었잖아 6월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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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다 해보려고 뭘 좋아할지 못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다 준비했어 부이형의 김지영입니다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괜히 했나 싶네 너무 찌질이 남자친구 같은 느낌인데 6월평가 모의고사의 극악의 난이도에 대한 이 임팩트가 다 사라졌니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지만 임팩트가 큰 유사 문제 기출 특강을 짧게 올려드렸었고 교재도 무리였었죠 V단어도 어떻게 더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V단어 지난 세월 책임지기 특강 짧게 올려드렸고 교재에 무료였었죠 네 저 다 해볼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키지도 않았어 그 누구도 뭐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아니 솔직히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하라고 이거라도 뭐 업법 너네 지금 업법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딱 한강짜리로만 했다 얘들아 교재 또다시 한 번 무료다 PDF로 올려줄게 자 뭐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업법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투자 많이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다만 딱 일곱 문제만 봐 딱 일곱 문제 지금 제가 그 일곱 문제째를 찍고 이 감동 이 감정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캐스트로 녹여내는 건데 이번에 너네 이렇게 된 거 알지 대략 22% 내면 나왔어 업법이 근데 이게 이때뿐이 아니었단 말이야 정답률이 이때뿐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고 왜 이런지에 대한 원인은 여기 있었거든 여기 보이냐 해석이 중이었어 그걸 제가 여러분들 교재 프린트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원샷 부위어법 특강으로 지금 PD님한테 물어보니까 75분 내외에 나온 것 같아 한강으로 그냥 끊어버릴게 얘들아 그냥 스트레이트로 원샷이니까 원샷 어? 에미네엠 랩이 좀 생각이 나네 나 에미네엠 진짜 좋아해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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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 얘들아 70분 내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9월 평가원 직전이 됐던 아니면 수능 보기 직전이 됐던 근데 뭐 때문이라고? 이번 6평처럼 업법이 또 나오면 그때 네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 그 무기가 옛날부터 똑같은 무기였어 그걸 알려줄게 제가 지금 엔제 새로 발간해서 강의 찍죠 그냥 나 칭찬해 달라고 힘들어 요즘에 진짜 요즘에 또 여름방학 시즌 이래서 썸머스쿨 한다고 수업 열심히 하고 있죠 부위 모의고사 시즌2 나와가지고 지금 강의 찍고 있죠 파이널 강의 지금 인강 찍고 있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내가 다 해보겠다고 그랬잖아 이전 게스트 영상에서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각설하고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업법을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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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이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내 업법 문제가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틀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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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그 다음 모르겠어 어떻게 됐지 이런 분들은 가서 하십시오 70분의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일관되게 수업을 했으니까 뭐 그걸 좀 잘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보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쥐어짜서 해보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잘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고 미안하지만 이것도 유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재 무료로 하잖아요 유료입니다 강의를 듣는 건 그래서 패스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혹시라도 부위 업법 강좌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글이 안 보셔도 이미 여러분들의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으면 하셔도 되고 나는 뭐 업법을 전혀 건들 적이 없는데 뭔가 찝찝해 있었다 당장 들어가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맞추다 틀리다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일관성 있게 일곱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다 이쪽으로 옮겨 탈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의 원칙만 잘 지키면 되거든 그게 이거거든 강좌 들어가시면 제가 이걸 한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2번은 구평 진짜 업법 맞자 의무사 당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 해석해서 업법 문제 다 맞자 부영화 김정현이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간 opted 5 5 5 5 6 6 1 6 7